자, 이거 뽑읍시다! 뭐 있어요? 뭐 뭐 있어요, 오늘? 여기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한 명은 청소 안 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한 명이 있어요. 와, 관리 감독 제발 뽑히고 싶다. 자, 한 명씩 뽑읍시다. 진짜 잘 할 자신 있어. 자, 먼저 뽑으세요. 제발. 아, 뭐야. 아! 베란다 쓰레기 딱 보기. 수고요. 반전 뽑고. 이거 어때요? 관리 감독 뽑히면 관리 감독이 변하도록 한 명 그 분을 바꿔줄 수 있는 거. 아! 관리 감독이 변하도록. 오케이. 회신 청소엔 유리 창을... 야, 그럼 이제 화장실랑 관리 감독 하나. 하하하하하하 근데 왜 내장이지? 시니피디 하나 뽑을까? 네, 시니피디 하나 뽑읍시다. 자, 시니피디. 여기서 관리 감독 남은 레전드야. 뭐야? 아, 아니야. 스튜디오. 주방에 냉장고, 주방에 냉장고. 한 번에 가자. 네? 한 번에 깜짝이야. 나 남은 거 할게. 자, 모르세요, 모르세요. 아, 진짜 안 돼, 안 돼. 자, 우리 서로 보지 말고 위로 깔까? , 아 눈 감으세요, 눈 감으세요. 어? 너 뭐야, 너 뭐야. 엄청난 영역입니다! 잠시만요. 네, 일단 손에 쥐입시다. 손에 쥐입시다, 손에 쥐입시다. 쥐고. 바꾸고 싶다, 거주. 이 건이. 나는 성직이 바꾸고 싶다. 바꾸지 마요? 연정 씨가 내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온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해요. 아 뭐지? 피었나요? 진짜 재미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관리 감독 맞아. 왜요? 자, 깔게요. 바꾸지 마시옵소서. 오케이, 충신. 관리 감독의 권한으로 한 번 바꿀게요. 한 번 바꿀게요, 그러면. 한 번 바꿀게요. 이거 딱 끝나야지 분명인데. 딱 끝나요? 오케이, 기무순 화장실로 갈게요. 조은아! 빨리 조은이가 가라. 조은아!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는 성인되지. 아, 오수씨 삐져갖고. 혼자 또 골라. 안 삐졌어. 자, 여러분 창문 싹 다 엽시다, 빨리. 네. 바로 하세요. 왜요? 공팽이. 이런 거야, 이런 거야, 이런 거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청소할 때까지 못 나오는 게 맞지. 청소 안 하고 뭐 해. 아니, 저는. 청소 안 하고 뭐 해. 이자가 베란다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. 베란다네, 베란다에서 청소를 해야 하나. 누가 또 맞지? 들어가세요. 나도 청소할 때 좀 해드릴게요. 청소하세요. 아니, 똑바로 닦으세요, 똑바로. 변기 좀. 변기 좀 깨끗이 닦고. 네. 아, 참 진짜. 관리 감독이 왜 사람을 놀래켜요? 관리 감독만 해야지. 지은아. 소쓰몰미로. 와아.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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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핰! 갔어 왔어. 나한테 죄송하다. 다 해도 frank 어구 아 전부 가세요 빨리! Cristo 안 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깨끗이 하세요 아 나 저런 데까지 울냐 아우순씨 다 했어요 안 했어요? 또 검사가 들어갑니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드럽잖아요 저기를 쏘려면 여기까지 놀아야겠네 저는 이제 완사돼서 제 팔에 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똥이 당신 똥이냐? 어떡합니까 이거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멀리서 김우순 어디 갔어? 여깄습니다 아 아 뭐해요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는데 김우순씨 화장실 청소 그만하고 이제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아 뭐해요 아 왜 나한테만 부르냐 고함도둑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빡세게 검사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검사할 권한을 제가 카메라를 넘겨드릴게요 오케이 아 이제 닦으려고 했어요 이제 닦으려고 했어요 지금 바로 닦으려고 색상이 먼지가 맞네요 아 지금 바로 닦으려고 했어요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아 예 아 콘텐츠를 부려요 아니요 이거 짜는 게 카메라 적으면 이거 짜는 게 카메라 적으면 응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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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